Q. 쉽지 않아 뮤직비디오 첫째 날입니다. Q. 화이팅!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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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이 있어요. 난 쉽지 않아. 난 그냥 쉽지 않아. 이런 춤들이 많습니다. 잘 보시겠네요. 정말 멋있습니다. 세 번이죠. 어깨까지. 잘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정도 내 눈에 찾아오는 스탠드 마이크에 올려주신 스냅백을 이용하는 춤. 꿈에 날 던지게 해. 맘에 날 던지게 해. 너는 또 안 sofort해. 너는 또 안 sofort해. 너는 또 안 sofort해. 내게 깜만 고메는 처음에도 이제 나이 날씨는 10점 만점해. 모든 건 그대로인데 내 옆에 나만 없네. 이번 안무의 포인트, 의자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.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. 이번엔 굉장히 좋은 노래였고, 여러분이 찾아뵙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